고춧가루 이게 다닐까? 못버렸어? 응? 왜 못버렸어? 왜 못버렸어? 다닐까? 돈이 나오네 돈이 나오네 뒤로는 돈이 나오네 이상한 돈이라서 그러지 깔고 앉아있는 돈이 타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이죠 해석해 줘봅시다 타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전체적인 조카 안좋고 먼저 대기라고요 천재적으로 볼 때는 천재적으로 볼 때는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것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팡이 팔이 나왔으라 어떻게 해야 돼요? 억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했는데 지팡이 팔이 나오니까 미래에서는 돈을 깔고 앉아는 있기는 한데 그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것도 고민이고 이것도 고민이고 이것도 고민이고 돈이 안 번다는 것은 맞죠?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타로를 카드를 해서 돈이랑 무슨 관련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래에서 좋은 카드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도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뭔가 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안 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못 벌지는 않을 것 같고 과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뭔가 정체돼가지고 정체돼가지고 정체돼 있는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이게 컵 6번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제안이 과거에 알고 있는 사람 이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뭔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현재에서는 지금 현재는 뭔가 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하고 있는 새로운 거를 하고 있는 그런 카드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 갖고 마음의 상처를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미래에서는 뭔가 돈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외부적인 이게 바깥 주변 상에서는 뭔가 자꾸 소식은 들려오는데 뭔가 이렇게 타로를 이 사람들이 보고 오는 보러 오는 건가 그렇지 일하라 해봐라 일하라 해보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좋은 소식이 타로도 보러 오겠지만 좋은 소식은 자꾸 들려올 것 같아요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좋은 해 봐서는 지팡이 3이 나온 게 뭔가를 하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여기에서 열심히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빠른 진행을 가가지고 완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조금은 지팡이가 반밖에 안 보여가지고 반밖에 안 보여가지고 원하는 만큼 큰 돈은 지금 현재는 본부일 것 같고 조금 돈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계속은 하시면 나아질 건 같습니다 성장 수영 선생님 응 우선 그 이 이걸 보니까 장애의 요인이 음 외부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모든 조건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계속 이제 그런 제안은 들어오고 계시고 한 것 같아요 한데 본인이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그게 자기가 아닐까 신중하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장애로 올 수 있다. 이게 외부적으로 꽂힌 칼이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.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.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소문이 많이 나서 소문이 많이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하실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. 하면 결과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 조언은 이건 뭘 뜻할까요? 왠지수 이거 왜 났을까? 3주뒤. 3주뒤. 맞지 3주뒤. 유정쌤이 뭐냐? 유정쌤이 뭐냐? 유정쌤이 뭐냐? 뭐라케 해야 돼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펼쳐두면. relationships. 선생님은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다른 목표들은 하나는 완성일 것 같아요 이미 하나는 어느 정도 완성인데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신중하고 돈적인 거는 이미 선생님은 돈을 좀 깔고 계신 것 같아요 없어 개톨이래요 개톨이야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이제 돌아야 되니까 이걸 생각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해서 돈이 두 개 다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계속 제안은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너무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예예 기다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나고 내가 다 채워질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그거를 기다리는 것 같고 벌써 스스로 얘기 찌르는 칼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외부에서 찌르는 칼이 아니고 좀 그래 보이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본인이 아닌 타이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말이나 이렇게 본인 조정을 해서 이런 막 가는 것처럼 보이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쨌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그러니까 제 그거를 이제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내 지금의 피드백을 한다면 사실 돈 때문에 돈이 있으면 내가 굳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 그렇죠 그렇지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돈에 대해서 그걸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뭐 교수님의 제안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니 괜찮으니까 해봐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죠 다 갖춰졌을 때 가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감히 남의 인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내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제 밀려가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뭐 3주도 뜻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거에 또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욕심을 내는 걸 수도 그렇지 그렇지 그것 될 수도 있죠 하나는 돼가 있어서 그걸 갖고 가면 되는데 그거 이외의 어떤 것들을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는 않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소식일 수 있는 거죠 소식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선은 이제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질문 우리가 타로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은 돈을 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려면 환경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어쨌든 미래에서 보면 이게 환경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제가 과거로 치면은 나는 지금 고민이 많아 누군가 하라는 제안도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변화의 분위기가 들어왔어요 현재가 그래서 아까 수영 선생님 말처럼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얹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동적으로 어디 가게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거나 얹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은 완전한 주도권을 친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다 그 안에 완전히 원주가 남자일 수도 있거든 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장애는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상처 어떤 면에서 가진 상처가 이 일을 가진 상처 라든지 어쨌든 이것과 연관되면서 안에 뭔가 상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미래로 봤을 때는 그곳에 돈을 벌고 앉아 있는 게 나한테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 돈이 지금 미래로 타로로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라 이게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키고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번화가를 뜻할 수도 있어요 뒤쪽에 막 이렇게 사람이 그 건물이 많잖아요 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 번화가를 뜻할 수도 있다 실내 중간에 갔어 그러면 이게 한 두어 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게 4주잖아요 두어 달 사이에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한 뭔가 변화가 결론적으로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기다려 보고 한 3주 정도 기다려 있게 되면 뭔가 아마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다 3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자기를 갖춘 다음에는 그럼 이것도 지금 부르는 거잖아요 움직여 보면 좋다 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다르게 뭔가 도미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또 무슨 고민거리가 생기겠지 그래도 어쨌든 미래에 지금은 한 3개월 타로는 6개월로 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보인다는 거 그러면은 선생님은 더 물러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주 되고 쯤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3주 되면 어떻게 한다는 소식이 네 아마 출근도 할 수도 있죠 조금은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3주 되면 공부하고 있음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네